안녕하세요 역학 전문가 팔봉샘입니다 개띠님들의 양력 9월 운세를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절기로서는 바로 백뇨화가 되고요 음력은 8월 운세가 되겠죠 개띠님도 원래 참 좋은 일이 많죠 좋은 인연도 많이 만나시고 첫째 그죠 그 다음에 부동산 매입 이런게 또 상당히 많죠 또 자식들 출가라든가 취업 이런게 또 집에 경사가 여러가지가 많이 오죠 운세라는 것은 꼭 내 혼자만이 좋아지는 게 운이라고 볼 수가 없죠 내 집안의 어떤 경사도 나의 운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집안의 우아는 어떨까요 그것도 나의 운이 나쁠 때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 자식의 일이나 남편의 부인의 일이나 잘 되는 것은 나의 운하고 다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개띠님들이 왜 좋을까요 인오술이죠 범띠 그죠 말띠 개띠가 삼합이 되는 그런 운세로서 올해는 여러가지 뭡니까 치덕이라든가 그죠 또 취업 그죠 이렇게 여러가지 행사가 많이 또 좋은 지인을 만나게 되고 좋은 멘토를 만나게 되고 그죠 좋은 연인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개띠하고 올해는 뭡니까 토끼띠하고 자꾸 인연이 많이 생기죠 그것은 뭡니까 토끼띠하고 바로 육합이 이루어져서 그런 거죠 그래서 연애로서는 개띠와 토끼띠가 굉장히 좋은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또 개띠하고 또 뱀 띠는 좀 잘 맞지가 않죠 이것을 우리가 원진살이라 그럽니다 자 음력 1,2,3월에 태어난 분들 이달에 뭡니까 소득이 가삭하죠 그죠 그래서 또 여인들은 뭡니까 이렇게 원래 좋은 난군을 만드는 그런 달이 됩니다 그래서 초혼이든 재혼이 가능하고요 이사라다가 여행 수술 이런 것도 뭐 또 자식 출산 이렇게 많이 출가도 또 많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자식들의 결혼식도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개띠님들 주로 1,2,3월에 신경통이 많아요 그죠 팔다리 허리 아픈들이 많죠 그런 분들이 좀 이렇게 그런 약재를 드시면 드시면 이달에 효과가 많이 나시리라 봅니다 뼈에 좋은 건 골세보, 우슬 이런 거죠 그죠 이런 걸 좀 이렇게 드시면 또 염증이 그죠 염증이 많으면 아무런 신경통은 염증이 많으니까 왕고덜빼기 같은 거는 염증을 없애주니까 좀 효소를 담가서 같이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옷 색깔은 핑크색 옷을 입으시는 그런 것도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행운이 따를 겁니다 자 엄력 4,5,6월에 태어난 분이 여름생들이 여름생들은 지난 3개월은 좀 어려웠죠 그런 양념 9월에는 어려웠던 데서 이제 앞길이 틀리는 바로 백로의 달이 되는 거죠 그죠 흰 이슬이 내려 그런 달이 돼서 나에게 한 줄기가 뭡니까 빗줄기가 내려주면서 내 앞길이 열려나가는 사업 좀 막힌 사업이 열리고 그죠 막히던 힘들었던 금전 또 힘들었던 인연들이 좋은 인들이 많아지죠 또 이렇게 웬수가 됐던 사람들끼리 서로 화합이 되는 그런 운세가 와서 이달은 상당히 좋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항상 그 사시는 데서 물 가까운 데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겁니다 그죠 여름생들입니다 그래서 산을 뒤로 하고 물을 앞으로 보는 이것을 우리가 배산임수라 그럽니다 그런 쪽에 투자를 하시게 되면 큰 소득이 원래 예상이 됩니다 원래 또 만나는 분들과는 많이 또 이렇게 연애가 많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상당히 좋은 연애가 많이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협심적이나 우울적이라든가 감정기부기 좀 심하게 여름생들은 그죠 그래서 검은 걸 많이 드시고 검정 옷을 입으시면 행운이 따르라고 봅니다 검은 건 뭡니까 검정깨, 검정콩, 검정삼, 오엉뿌리, 연뿌리 이런 게 검정색 나는 것을 많이 드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과일도 검정색 나는 과일을 많이 드셔보십시오 행운이 따를 겁니다 자 음력 7, 8, 9월에 가을에 태어난 분들 이달에 조금 조심하십시오 새롭게 다가오는 사람 권유, 회유 뭐 이렇게 부탁이 많이 들어오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꼭 사절하시고 좋으면 자기 혼자 하지 그렇게 남에게 자꾸 권유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루 종일 우리 이 폰에 보면 하루 종일 오는 것이 자꾸 권유하는 것이 하루 종일 왼 종일 오지 않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좋은 건 자기 혼자 합니다 근데 남에게 자꾸 권유하고 이렇게 같이 하자는 것은 불안심내가 있어서 그러고 또 뒷면에는 항상 위험성이 있는 걸 남에게 권유한다는 거죠 그래서 혼자 하시고 오히려 그죠 이 한쪽 길을 좀 막고 이달에는 뭡니까 부탁을 사절하십시오 그래서 안 다쳐야 됩니다 자 건강으로서는 뭡니까 주로 뼈 아픈 분들이 많고 관절력 그죠 신경통이 많고 뒷골 땡기고 그죠 이런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특히 간질환이 많습니다 가을생들은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간에 좋은 민들레 라든가 이런 걸 조금 은근키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어찌 우리가 군병이 되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구해서 이렇게 드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또 핑크색 옷을 많이 입으시면 행운이 따르라 봅니다 자 음력 10월 11월 겨울에 태어난 분들은 이달에 소득이 가득하죠 굉장히 또 좋은 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래서 새로운 연애가 시작되는 그런 날이고 행운했던 사람이 나타나서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의 악기를 열어주는 바로 그런 운세고 사업과 소득은 가득하리라 봅니다 그죠 그래서 이달에는 굉장히 횡재의 달이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많고 또 자식들 출가라든가 또 그죠 또 손자 손녀를 보는 이런 일이 또 이달에는 많이 생기리라 봅니다 그래서 좋은 수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달에는 하셔도 되고 여행을 가셔도 되고요 좋은 님을 또 많이 만날 수도 있는 그런 날이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전립설이라든가 그죠 탈모가 많고 그죠 주로 부인과 질환이 겨울성이 많죠 그리고 또 겨울성들이 굉장히 예민하셔가지고 몸이 간 질환이 많고 눈이 잘 나빠지죠 그래서 눈 질환이 뭐 눈은 관하고 연관이 되어있죠 그래서 간 질환에 또 민들레 같은 연근키 뭐 이런 걸 효소를 담가서 아직까지는 지천에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겨울에 이렇게 드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겨울성들은 이달의 사업과 소득은 아주 무난히 아주 풍성하게 들어오리라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좋은 인연을 만나고 좋은 계약이 이루어지고 매매가 이루어지고 취업이 이루어지고 그죠 또 여행이 이루어지고 그죠 또 이렇게 수술해서 아픈 질환이 나았을 수 있는 바로 그런 달이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겟디님들 이렇게 해서 양력 9월 운세, 음력 8월 운세를 또 올려드렸습니다 내용이 좋았으면 조회하러 주시고요 혹시 10월 운세에서도 다 같이 함께하고자 하면은 더 낮은 자세로 정진하여서 꼭 명품 운세풀이로 다시 다가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장시간 시청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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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